숲속에 가서 친구 만나면 즐겁게 인사해! 손을 흔들며! 왜 화를 내는 거야! 어? 다쳤잖아! 빨리 치료해야겠다! 자, 다 됐어! 고마워, 라라! 우리 같이 노래할까? 아, 아니야! 난 다른 사람들 앞에선 노래 못해… 그래서 내일 노래 시험도 걱정이야… 두아가 라라핑을 도와줬으니까 나도 두아를 도와줘야겠어, 라라! 라라핑! 어딨어? 어? 이 목소리는? 빨리 내려와! 아, 어쩌지? 로미를 따라가고 싶긴 하지만… 두아를 도와줘야 하는데… 피리피리 스케치링! 큐브 속으로! 으아아아악! 으악! 으악! 라라! 핑핑! 나라핑! 캣!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, 라라! 자꾸 뭘 들어보라는 거야! 이제 얌전히… 온다 진할 때면… 두 손을 모아지…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야, 큐! 두아의 목소리가 저렇게 보았나? 난 두아가 즐겁게 노래 부르게 도와주려는 거라고! 아, 그런 거였어? 오해해서 미안했쭈! 그럼 난 두아의 음악 시험만 도와주고 돌아갈게! 널 믿어줘, 라라! 힘내, 두아야! 하하하하! 헉! 하하하하! 어디선 모기가 날아왔나? 앵앵 소리가 들리네! 아, 흐아! 아, 흐아! 하리들 속삭여준 비밀, 구이 간직할게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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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흐음! 언제나 따스함이 머물기를 언제나 행복함이 가득하길 사랑과 기쁨 넘쳐 흘러서 언제나 행복함이 가득하길 언제나 행복함이 가득하길 음표들아 돌아와 이게 우리가 모은 전부야 음표들은 있었지만 아핑은 못 봤었쇼 이미 학교 밖으로 갔나봐 어서 찾아보자 너희구나 내 음표들을 훔쳐간게 용사못해 고려펜 받아라 난라 난라 안타 아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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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난 다음 표를 되찾으려는 것 뿐인데 다들 너무해! 어? 이거 니가 일부러 퍼뜨리고 다닌 게 아니고? 아니야! 잃어버린 거야! 엄청 소중한 거라고! 아아악! 아아악! 드디어 왔다, 나나! 인정만 하니쥬! 셋은 알지! 아아악! 아아악! 저기 있어, 나나! 내가 가져올 때 하쭈! 소리 안 나! 조심해, 나나! 아아악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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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으아악! 얘들아! 음푸들아, 도와줘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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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! 악부가 고쳐졌어! 아아아악! 도와줘! 호! 으아악! 콕!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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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